종로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공공디자인특별교육이 한우리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20회 종로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5월 31일 사직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종로구가 주최하고 구민생활체육 종로구 게이트볼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삼청동 게이트볼연합회 외 1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펼쳐진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뽐내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침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회의 최종 우승팀은 효자동 게이트볼연합회 팀이 차지했습니다. 종로구는 5월 31일 구청 한우리홀에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관리업무 담당자 등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특별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날 홍익대학교 미대 디자인학부 이정교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공공디자인 선진 사례,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특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접근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종로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상금도 받는 제1회 남한의 종로여행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6월 30일까지며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게시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응모작 중 우수여행기로 선정된 작품은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 전시됩니다. 종로구청은 상명대학교와 함께하는 2011 종로구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접수기간은 6월 4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캠프 참가 인원은 총 170명이며 참가 대상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생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는 복지 소외계층 전국 동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은 6월 15일까지며 신고하실 곳은 129번 보건복지콜센터와 731국의 1220번 종로구 신고센터입니다. 사회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출연자의 행동이나 말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위대한 탄생의 멘토 김태원, 나는 가수다의 출연자 임재법 이 두 사람의 말은 어록으로까지 불리면서 한마디에 한마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속 멘토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 선배가 해주는 따뜻한 조언으로 들린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아마도 이 조언들이 그들의 순탄치 않았던 인생에서 우러난 진심어린 한마디이기 때문 아닐까요? 온갖 멋진 말들이 넘치는 현대사회지만 역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예쁘고 좋은 말보다 인생의 경험이 녹아있는 진전성 있는 한마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종로 주간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